볼록한 아랫배를 납작하게 잡아주고요 말려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속옷 말고 다른 속옷은 눈에 안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얘는 무리예요 귀여워 무리 인사 무리 안녕 여러분 시작부터 조금 쑥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레깅스 입을 때 속에 어떤 팬티 입으시나요? 조금 헐렁한 바지나 치마 이런 일상복에 입던 팬티와 같은 팬티를 다리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 속에 입었다가 민망한 라인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속옷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쪽에 리본, 엉덩이 라인에 레이스 그리고 엉덩이 라인에 마감선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의 엉덩이를 눌려서 레깅스 밖으로 엉덩이가 4개로 나뉘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속옷에 혹시 문양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레깅스를 처음에 입었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스쿼트와 같은 엉덩이가 늘어나는 동작을 했을 때 레깅스도 같이 늘어나면서 속옷에 문양이 비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밖에도 택이 있으면 또 살짝 불편해요 요즘은 운동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레깅스도 거의 일상복처럼 번지면서 원단, 기능, 핏, 컬러감, 디자인까지 너무 좋은 레깅스들은 가득한데 이 다리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에 아주 찰떡 같은 팬티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레깅스 속에 이런 팬티 입으면 편하더라 대표적인 세 종류의 속옷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모 팬티 두 번째로 티팬티 세 번째로 심리스 팬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때 네모 팬티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팬티가 이렇게 다리 라인까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그 위에 붙는 레깅스를 또 입게 되면 꽤나 답답해서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티팬티 티팬티는 엉덩이에 전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엉덩이 라인이 절대 드러나진 않지만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스 팬티 심리스 팬티는 제가 입어본 것들 중에는 너무 얇기 때문에 오히려 얇아서 안 보일 수는 있지만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이 펴내는 작업이 진짜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얇고 좀 저렴한 가격대에 속하는 거는 세탁을 몇 번만 해도 빨리 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찾다가 찾다가 아 정말 만족스러운 이거 정말 짱이다 하는 속옷은 찾기가 어렵겠구나 제가 생각하는 불편함을 모두 해결해주는 속옷이 있다면 저 포함 레깅스를 입는 많은 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작년부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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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레깅스 전용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영상은 광고 영상이 되겠네요 제가 만든 속옷이니까 앞광고 영상이겠습니다 음... 작년부터 거의 1년 동안 준비해온 저희 브랜드 이름은 무양입니다 없을 무에 근심양을 써서 저희 브랜드 속옷을 입는 시간만큼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길 바란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출시한 레깅스 전용 팬티 오늘 소개해드릴 팬티는 인디 팬티입니다 와~~ 그럼 지금부터는 이지윤 유튜버가 아니라 무양의 대표로서 저희 브랜드의 인디 팬티를 소개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자신 있어요 우리가 레깅스 입을 때 대표적으로 신경쓰이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볼록한 아랫배, Y존, 그리고 엉덩이 자국이 있어요 일단 저희 속옷이 가장 자랑할 만한 핵심 기술 세 가지는 볼록한 아랫배를 납작하게 잡아주고요 Y존이 티나지 않게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엉덩이 라인이 전혀 티나지도 않고 말려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표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볼록한 아랫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볼록한 아랫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보정 속옷도 있죠 근데 보정 속옷을 입을 경우에는 이 아랫배 전체를 강하게 누름으로써 아랫배 있던 살들이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레깅스 위로 옆구리 살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갑갑하죠 인디 팬티는 안 입은 것처럼 고무의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편안한데 아랫배를 눌려주는 이유는 두 단계에 거쳐서 아랫배를 커버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통 아랫배가 배꼽 아래부터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덮어버리면 오히려 배꼽 라인에서 고무 밴딩이 막히고 이 볼록한 라인은 그대로 드러나기 쉬운데 저희는 이 밴드가 정말 부드러운 밴드가 가장 볼록한 부분을 한번 눌려서 이 라인을 1차적으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디 팬티의 앞쪽은 이중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아랫배의 가장 볼록한 부분을 1차 밴드에서 한번 눌려주고 2차 앞쪽에 이중 원단이 그 나머지 살들을 퍼뜨려 정리를 해줘서 옆구리 살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산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를 효과적으로 보정을 하는 동시에 눌려서 주는 갑갑함이 전혀 없고 웬만한 속옷만큼 혹은 웬만한 속옷보다 편안합니다 이 밴드 하나 고를 때도 아랫배를 최대한 많이 누르는 밴드가 아니라 철저하게 편안하면서도 부드럽게 눌려주는 밴드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아랫배를 잡아주는 속옷은 저희 속옷밖에 없을 겁니다 제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Y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레깅스마다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Y존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저희 인디 팬티는 이 라이너 부분에 폴리앱솔브 소재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게 Y존을 케어해줍니다 전혀 이 레깅스가 말려 올라가지 않아요 게다가 이중으로 들어간 폴리앱솔브 소재는 일상 혹은 운동 중에 발생하는 노폐물과 땀을 빠르게 흡수해서 입는 내내 쾌적함을 유지해줍니다 이건 좀 TMI인데 전 속옷 입을 때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이너를 자주 착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인디 팬티를 입을 때는 얘가 라이너만큼 흡수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라이너 없이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폴리앱솔브 소재가 노폐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잘 배출시키거든요 보통 속옷 입고 세탁기에 돌리기 전에 라이너 부분을 따로 손세탁을 한 후에 세탁기에 넣잖아요 저는 보통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인디 팬티는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가볍게 세탁을 해도 이 속옷 특히 라이너 부분이 완전 깨끗하게 세탁이 됩니다 진짜 되더라고요 저는 두 달 전부터 완제품을 먼저 착용하고 있었는데 입으면서도 저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 엉덩이 자국이 나지 않는다 엉덩이에 근육이 많든 지방이 많든 전혀 자국이 나지 않고 엉덩이에 이렇게 착 감깁니다 일단 엉덩이 라인이 프리커팅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엉덩이에 자국이 전혀 날 일이 없고요 두 번째로 끝 라인에 프리커팅 프레스 처리를 해서 말림이 전혀 없어요 한 번 딱 깔끔하게 입어주기만 하면 어떤 동작을 하든 스커트를 하든 런지를 하든 전혀 말림 없이 깔끔한 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입었을 때는 엉덩이 자국이 안 나도 운동 동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국이 막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엉덩이 거의 끝선에 맞춰서 이 마감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도 자국이 나거나 절대 엉덩이를 4개로 나눌 일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너무 대대 강조했나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장 신경 쓴 핵심 기술 3가지를 소개했고요 이것만 소개하면 아쉬우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나머지는 조금 후딱 해볼게요 저희가 이 전체 원단이 양면 하이게이지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깅스용 속옷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편하면 오히려 Y존이 티나거나 말리거나 그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힘이 있지만 부드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고정력까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클러치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전체 원단 자체도 빠르게 흡수되고 건조되어서 운동 중에 아무리 땀이 많이 나도 엉덩이 전체가 쾌적해요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택은 프린팅 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편함을 추가시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신경 썼는데 저희 이 끝라인 마감 처리가 이 라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고를 때도 여기서 끝낼 거냐 여기서 끝낼 거냐 여기서 마감할 거냐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여성분들은 골반뼈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서 살짝만 이동해도 뼈와 닿으면서 엄청 불편하진 않은데 그거만 입었을 때는 편한데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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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작해서 입어보니까 딱 이 라인에 있는 여기서 마감을 하는 게 제일 안 입은 듯 편안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마감을 꾸면 게 아니라 한 멜트로 처리했기 때문에 편안함을 또 한층 더 해줍니다 아 장점 또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제가 제일 신경 쓴 건데 저는 어떤 옷이든 속옷이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한 두세 번 세탁했을 때 해지면은 다시 동일한 제품을 사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번 입고 못 입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두 달째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손세탁 한 번도 안 하고 세탁기에서 빨래망에 넣어서 약하게 세탁을 계속 돌려왔거든요 최소 30번은 넘게 세탁했는데도 이 제품이 완성되자마자 저는 이 속옷 말고 다른 속옷은 눈에 안 들어와서 다 정리하고 저의 속옷으로만 이 속옷함을 다 채워서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플 하나 일어나지도 않고 이 마감 처리 하나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 제대로 사서 정말 오래 그리고 입음으로써 어떤 속옷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디 팬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 이게 자꾸 장점이 너무 많아 보통 삼각 팬티가 이 Y존 라인을 너무 누르면은 림프절을 막아서 순환도 방해하고 착색되기 쉽거든요 근데 저희 속옷은 Y존에서 마감이 끝나지만 전혀 누르지 않고 엉덩이 라인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착 감기기 때문에 림프절을 전혀 누르지도 않고 착색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에도 좋은 속옷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저희 무양의 첫 제품 인디 팬티 소개였고요 제가 작년 2020년 이 속옷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공장 찾는 것부터 원단 정하는 거 마감 클러치 소재를 뭘 사용할지 이 미디 길이를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하나까지 다 따져가면서 진짜 한 열 번이 넘게 속옷을 다시 리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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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만들어낸 저희 인디 팬티거든요 정말 제 정성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로 이렇게 이렇게 열 번이고 설명하는 것보다 입었을 때 저희 속옷은 진짜 빛을 바래요 많은 분들이 저희 속옷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레깅스에 어떤 속옷을 입을지 그리고 저희 무양의 인디 팬티를 소개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장점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이지은 다이어트 유튜버로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홈트레이닝 할 수 있는 운동 영상 탈 다이어트 마인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탈 다이어트 영상 그리고 정말 진심이 담긴 좋은 제품을 만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제품만 만드는 무향의 대표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